안녕하세요. 덴포스 코리아 전략영업팀 김대훈입니다. 대표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지민상릉 참사관 니스 덴포스 아시아 태평양 사장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빌딩에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기후변화 대응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국내 건설 시장과 상업용 빌딩 시장 현황과 전망 그리고 상업용 빌딩이 현재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덴포스의 지속발전 가능한 솔루션인 H100 4.0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건설 시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올해는 18년과 19년 정부의 주거 정책에 의해 연평균 약 2.6% 하락된 상태에서 시작하여 성공적인 코로나 억제로 2분기에는 전년 대비 0.2% 소폭 감소화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건축 인허가의 감소, 외국인의 직접 투자 감소, 건설 활동의 차질 등으로 2020년은 전년 대비 약 1.1% 위축된 상태로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평균 약 3.7%의 성장이 예상되는데 이는 코로나 백신에 의한 신뢰 회복과 올해 7월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여기에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주거형 건물 투자 정책도 한몫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건설 시장은 크게 6가지 섹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섹터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거 섹터는 38%로 가장 큰 섹터입니다. 정부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8월에 발표한 13만 2천 주택 공급 계획 등 신규 주택 건설에 따라 내년부터 연평균 5% 이상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병원과 같은 기관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한 의료 지원으로 올해 약 1.8% 성장하였는데 한국판 뉴딜 정책에 따른 디지털 기반 의료 인프라 개발 호재로 매년 3% 이상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에너지와 유틸리티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으로 올해 약 8% 성장하였고 마찬가지로 뉴딜 정책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사업 증가로 매년 4% 이상 성장이 예상됩니다. 인프라의 경우에는 올해 7월 30조 원의 인프라 민간 투자 유치 계획으로 8.8% 성장하였는데 앞으로 매년 4% 성장이 예상되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남북관계에 따른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더스트리얼은 자동차 생산량 감소로 올해는 감소하였는데 뉴딜의 그린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매년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요 내용인 상업용 빌딩은 전체 건설 시장에서 약 20%를 차지하는데 관광산업의 어려움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지만 내년부터는 매년 약 1.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이 중에 상업용 빌딩만 놓고 본다면 우선 임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주거용 건물이나 상업용은 제외하고 크기의 5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약 14%를 차지하는 호텔, 카지노, 스테디움, 컨벤션 등 레저 및 호스피탈리티 빌딩과 상업용 빌딩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오피스 건물, 2%를 차지하는 테마파크, 골프 등 야외활동과 관련된 5개의 레저 건물, 그리고 27%를 차지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리테일 건물, 그리고 24%는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유형의 상업 건물로 구분됩니다. 올해는 모든 유형의 건물에 대해 세계적인 여행 제한과 스포츠 행사 취소 또는 연기, 그리고 코로나에 의한 지역 상권화로 마이너스 성장하였으나 정부의 열린 관광지 조선사업과 같이 국내 관광 활성화 등으로 앞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참고로 현재 상업용 빌딩 세타에서 계획 단계부터 실행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규모는 약 55조 원 규모이며 이 중 70%에 해당하는 40조 원이 실행 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커머셜 빌딩에 대해 약 3,000명의 유명 인플루언서, 트위터, 기사 등 해시태그로 본 트렌드는 그린 빌딩, 지속가능성, 스마트 빌딩, 에너지 효율이었습니다. 키워드로 본 트렌드 또한 그린 빌딩, 지속가능성, 스마트 빌딩, 에너지 효율로 덴포스는 앞서 닐스 아시아태평양 사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2030년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실제 행동에 옮기고 있으며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지속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건설 현황과 트렌드 속에서 우리나라의 정부는 올해 7월 고용을 기반으로 한 안전망 강화를 바탕으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정책을 담은 한국판 뉴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2025년까지 총 160조를 투자하고 1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뉴딜 정책은 28개의 과제와 10개의 대표 과제로 되어 있는데 이 중 28개의 과제 중에서 11개, 10개의 대표 과제 중에서 5개에 대해서 덴포스는 이와 관련한 솔루션 또는 제품을 가지고 있고 시장 손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뉴딜 정책은 건설 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들 중 덴포스는 예산 대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약 2배인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그리고 빅데이터 AI 기반으로 스마트 유지관리 플랫폼을 통한 건축물 유지관리 서비스 강화 그리고 고효율 에너지 성능 자제와 액티브 에너지 관리 솔루션을 통한 제로 에너지 건축물 구현 확산 마지막으로 녹색 전환 발주 및 계약 제도 구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724만 동 건축물 중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37.8%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에 집중할 예정이고 발주 및 계약 제도가 베스트 밸류 방식으로 개편되어가는 과정에서 CO2 절감, 에너지 혁신, 디지털 관리 등 평가 기준에 대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지속가능한 건물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녹색 인증 제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업용 빌딩 시장의 4가지 트렌드와 한국판 리드 정책, 그리고 덴포스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 중 글로벌의 또 하나의 트렌드인 디지털 트랜포메이션과 결합된 덴포스의 대표적인 솔루션인 H100 4.0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H100 4.0은 건물의 에너지 중 대부분을 사용하는 냇난방 공조 시스템인 HVAC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인 개별적 발달한 각종 기술의 융합을 합해 브랜딩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BMS 구성입니다. 각 분야별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나의 BMS로 통합하는 것으로 몇 년 전부터는 이를 클라우드에 연결하여 모바일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중 H100은 전세계 에너지 소비량이 약 40%를 소비하는 건축물에 약 55%를 소비하고 있는, 즉 전세계 에너지 약 20%를 소비하고 있는 부분이 H100입니다. 이 H100의 최적화는 건물의 에너지 전반의 효율 개선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H100은 BMS에 통합되어 운영되고 에너지 관리 시스템과 연동되어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원격으로 어디에서나 데이터를 볼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도록 발전되어 있습니다. 허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경우 건설 비용의 증가에 밀려서 건물 에너지의 효율적인 분석 기능이 아닌 단순 데이터 수집 및 모니터링 기능만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기술적인 한계는 없으나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BMS 또한 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기능을 가지고 확정성을 가지고 있으나 관리 인력의 축소와 잦은 시설 관리 용역 업체의 변경 등으로 관리 기술 역량이 부족하여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투자자에게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하여 법적 규제에 따른 형식적인 구현에 그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덴포스 H100 4.0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한 스마트 빌딩을 위한 H100 솔루션으로 지속적인 최적의 에너지 효율과 최적한 난난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덴포스가 H100을 구성하는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해 제품을 가지고 있고 크라우드 환경에서 분석하고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덴포스 서비스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덴포스 H100 4.0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PT-1000 센서부터 노보콘, ABQM, 공조기 인버터, 냉동기의 터버코 압축기 그리고 에너지 측정기인 소노에 이르기까지 H100의 모든 부분들에 대해 측정하고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제품들을 가지고 있고 이 제품들이 무선 또는 케이블을 통해 통합 시스템으로 구현되어 운영자의 운영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크라우드 환경에서 모바일 기기를 통한 덴포스 서비스 제공으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원격으로 실시간 분석 및 글로벌 전문 엔지니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유지관리 또한 시스템화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덴포스 스마트 제품에 대해서는 재발표한 이후에 발표될 내용에서 좀 더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H100 4.0은 크라우드 환경에서 에너지 관리 시스템과의 상호 연동을 통해 에너지의 소비를 최적화할 수 있는 액티브 에너지 관리 솔루션입니다. 재노 에너지 빌딩으로 가기 위해서는 소비되는 에너지에 상응하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에너지를 데이터 분석과 예측을 통해 낭비 없이 최소화 되어야 합니다. H100 4.0은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능동형 에너지 관리 솔루션입니다. 주요 사례로는 아쉽게도 국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암스테르담 세계무역센터에 적용한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암스테르담 주의드 아스에 위치한 세계무역센터 9개 건물 중 7층 높이의 아이타워에 적용한 것으로 입주자의 냇난방에 대한 쾌적성과 유연성, 그리고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 스마트한 운영관리에 대한 요구에 따라 적용한 사례입니다. 적용한 내용은 냇난방을 위해 천정에 430여 개의 페널을 통해 복사 냇난방을 하도록 했고 이를 위해 6방향의 전환밸브와 노보콘 구동기, 그리고 제어 컨트롤러와 운영 시스템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유연한 냇난방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능동형 에너지 관리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H100 4.0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사례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렉실비티와 능력은 이 프로젝트의 사용자의 활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현대가, 많은 변화가,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테크닉을 얻고 있습니다. 이게 플렉싱에 의미한 도시가 조금스러워지기 때문에 6-Weg Omschakel-Club, 노ocons, Servo-Motor, ABQM. Allemaal aangesloten op een BACnet-infrastructuur dat gekoppeld is aan het gebouwbeheersysteem waarbij we real-time de informatie in kunnen zien wat het systeem aan het doen is. Het mooie van deze manier van werken is dat je eigenlijk met een DC-chain een hele communicatielijn over een hele afdeling kan creëren. Dat heeft het voordeel dat, mocht er een keer wat aan de hand zijn, dat er heel gericht gekeken kan worden van wat is er aan de hand, kunnen we het op afstand oplossen. Of als er een monteur wel heen moet, dat hij met de juiste materialen naar de locatie gaat om het probleem op te lossen. Dus met zo weinig mogelijk overlast voor de huurder. De dam volgens Novecom is zo'n essentiële schakel in het systeem omdat je daar de connectiviteit met het gebouwbeheersysteem heeft. De oplossing als zodanig biedt door zijn flexibiliteit en de mogelijkheid tot communiceren een maximale mogelijkheid om de installatie uit te leggen op de wensen van de gebruiker en de indelingen van de gebruiker. Daarnaast is het zo dat die motor een aantal andere functionaliteiten in zich heeft waarop je bijvoorbeeld andere componenten kan koppelen. Dit maakt het natuurlijk heel specifiek goedkoper, want je gaat minder componenten gebruiken. In dit project zijn ook frequentieregelaars van Danvols toegepast. Frequentieregelaars hebben de eigenschap om de pompen optimaal op de juiste toeren te houden, waardoor je heel veel energie kan besparen. Anderzijds is dit gecombineerd met ABQMs, die zorgen voor een optimale hydraulische balans. En als je die twee combineert, kan je een enorme energie-efficiëntieslag behalen. Gebouwen worden flexibeler. Gebouwen worden slimmer om beter af te stemmen op de gebruikers. De trend die je ziet in de markt is toch dat alles steeds meer naar communicatieve technieken gaat, naar het internetplatform. Alles moet met elkaar kunnen praten, we willen steeds meer informatie hebben. Daarom moet je ook met slimme producten aan de gang. Deze Smart Room Solution is voor naast de kantorenmarkt ook geschikt bijvoorbeeld voor ziekenhuizen in de zorg of scholen. eigenlijk waar overal een optimale binnenklimaat gewenst is. 네, 짧은 시간에 걸쳐 건설 시장에 대한 현황과 트렌드 그리고 덴포스의 대표적인 솔루션인 H100 4.0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잘 전달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좀 너무 짧은 관계도 좀 있었고 더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연락을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서 저희의 H100 4.0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함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 많은 분들이 질의해 주신 내용들이 쭉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몇 가지 선택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훈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덴마크 등 세계상업용 빌딩산업 선도국과 비교할 때 국내 산업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또 선진국을 위해 필요한 가지는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저희 덴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30년까지 전체 공장을 탄소 중립으로 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사용되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자체 생산을 해서 제로를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앞으로 저희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될 것이지만은 자재를 어떤 것을 쓰느냐, 그 자재가 얼마나 탄소를 배출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국내에서 제품을 만들거나 생산을 할 때에도 이런 탄소 배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그런 것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생산 단계에서도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폐기를 할 것이냐, 그 폐기하는 데의 비용이 어느 정도가 들어가고 탄소가 어느 정도 배출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질문이 답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진님께서 에너지 절감 시뮬레이션과 실제 측정치와의 정확도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사전에 에너지 절감 제한 시 고려해야 되는 변수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뮬레이션과 실제 측정한 값은 상당히 많이 틀립니다 일단 운영이 되고 있을 때, 항상 모터나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모터가 항상 정속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 정속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 모터의 힘이 받고 있는, 받아들이는 쪽에서의 부하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좀 틀려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상당히 기후의, 외부의 어떤 환경적인 요소에 따라서도 많이 변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를 절감하는 측정을 어느 부분에 하실 건지 좀 궁금하긴 한데 어디를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반영해야 될 요소들은 좀 틀려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나중에 좀 더 시간이 된다면, 저희 아까 보내드렸던 이메일이나 이런 주소로 측정하고자 하는, 절감을 측정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제가 추가적으로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승학님께서 H100 4.0 이전 솔루션과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크라우드 연결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크라우드 연결입니다 H100 4.0과 이전 솔루션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AI의 기능이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 차이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그 축적된 데이터를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가공을 하고 분석을 할 수 있는 툴로 만들어냈다면 이 H100 4.0 같은 경우에는 AI의 어떤 기능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공지능적으로 모든 솔루션을 자기가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만들어내지는 데이터들을 빅데이터하고 그 빅데이터 된 것을 기존에 덴포스가 갖고 있던 노하우와 결합을 해서 그거를 사람들한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솔루션, 시스템이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